무인 로봇 철은 1kg에 얼마였지? 경고, 침입자 발견 카테고리, 소울 워커 나왔어요! 컨트롤 베이스의 메인 AI입니다 귀여워 다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악질적인 놈들 방어 프로세스 가도 대상, 소울 워커 경계레벨 8 섬멸 10 역시 순순히 들여보내줄 생각은 없는 것 같군요 위험해 보이는데 이건 철수하죠 전투 계속해주세요 리어소울 워커들이 탑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셔틀의 반응이 잡힙니다 가깝습니다 주의해주세요 비해 줘봐 고맙습니다 멜롬 멜롬 털메 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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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반응 없음. 완전히 빈 셔틀입니다. 한참 전에 빠져나간 모양이네요. 우리도 빠져나가죠. 예, 일단은 복귀해 주세요. 그나저나 별순리그도 대책이 없군요. 이런 중요한 임무에 무능력자들을 대거 드릴까 봐야죠. 잠깐! 말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무능력자라요? 이 능력만 믿고 자기 반전을 전혀 하지 않아 좌천된 아만다양. 죄송합니다. 말이 좀 심했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업무 태도가 불쌍실해 5만 가지 부사로 옮겨다닌 마틴. 신용 쓰지 마세요. 다섯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아만다양. 감사합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취향으로 도배된 마틴. 별말씀은? 잘 들른다. 다섯. 여자들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수련의 성과를 받으시죠 중앙 제어실 점령 작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베이스의 메인 AI 프로그램 통칭 루시의 연산 능력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연산 능력 감소 클리어 시 우리 쪽에서 해킹을 시도해 루시를 수준화 넣겠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바보로 만들어서 또 우리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 같군요 나쁘지 않아요? 주무르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좋습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 먼저 루시의 연산 보조장치인 서브 AI 코어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주력해주세요 서브 AI 코어 확인 파괴 공작에 돌입해주세요 침입자 확인 병력 집결 방어 프로세스 및 천메 프로세스 가동 아이유의 아르바이트 여건 향상을 위해 제가 막겠습니다 이제 넣을 거다 서브 AI 코어 침묵 목표 경계 레벨 S로 갱신 서브 AI 코어 제약 완료 확인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해킹으로 넘어가죠 마틴 준비 갔어요? 암한다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아는데요? 저 해킹 같은 거 할 줄 모르는데 저도 그런 기술은 없는데요 아직 안전한 거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거 아니었습니다 아이유의 아르바이트 어이유의 아르바이트 아이유의 아르바이트 아이유의 아르바이트 사람 맞죠? 진짜 사람 맞죠?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뭐죠? 갑자기 어린아이가... 다행이다... 진짜 사람이야... 어떻게 이곳에 어린아이가... 어쨌든 같이 복귀해주세요! 아 혹시 해킹할 줄 아냐고 물어봐 주십시오 어? 으오오rael... 응... 아벨군... 아까 말한 것은 확실하겠죠? 이게 루스는 어디까지나 AI일 뿐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존재라고만 했었어요. 그러니 없어져도 조금 불편할 정도라고 아빠가 얘기한 게 확실히 기억나요. 그렇군요. 혹시 아니라면 아벨 군이 책임지는 겁니다. 헉, 제가 어떻게 보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루스는 중앙 제어실에 메인 AI 코어를 포맷하게 되면 사라져요. 아마 우리 목적을 알고 있을 테니 간단히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조금 불쌍하긴 하네요. 그렇네요. 아무리 만들어진 존재라지만 일단은 어린아이 모습인데. 하, 가엾게도. 어린아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놈들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굶어죽습니다. 농담이에요. 상대는 그저 데이터 덩어리일 뿐이니까요. 우리가 굶어할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deployed taki... 이끌어라.. llen government 플랫듀어식 프로듀어식 광대방 중앙제어실 방어 프로세스, 최종단계 돌입. 시크프로토 가동. 회원하게ника 조심하세요. 기존의 무인 로봇들과는 출력 자체가 다릅니다. 에너지 양 자체로만 본다면 소울워커와 호각입니다. 됐습니다. 제 힘을... 세상 모든 실업자들의 원한을 싣고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디서만 가! 본다면, 이 악의iggs 용병은 engravings, 이 악의 parent 파괴사 cela에 올라오지 quatre parts 타소 불을 seaけ, Unfortunately they don't accompany your armor-based army to never want one another. 음.. 이제셔! 고등학교- hybrid opens dimensional glowing'' 어느덧이 있었으면 economy tears 에이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폭이라니!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장난이 좀 심했군요. 울지 마요, 울지 마. 자폭까진 시간이 좀 걸릴 테니 그 사이 후딱 포맷 해버리죠. 자, 빨리 합시다, 빨리! 지금 간식 먹을 시간이니까요. 네, 이걸로 이 세상의 노동 환경은 지켜지겠군요. 자폭 카운트다운 시작! 5, 4, 3, 2, 1 메인 AI 코어 침묵 확인!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해 주세요. 2 criter연출 분 sana television độ 액체 오른쪽 Kubernetes 일단 설명